아, 15번이죠? 네, 안녕하세요. 미윤정 양. 지금 삼육대학 음악교육과의 몇 학년? 4학년이요. 4학년이 재학 중이시고요. 졸업하시면 제일 먼저 뭐하고 싶으십니까? 저는 사람들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영화음악을 만들고 싶어요. 아,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듣게 되겠네요. 그러네요. 그러면 응원부터 볼까요? 응원부터 있습니다. 응원 보시죠. 오늘은 내가 한 팀 이인경 선생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. 어디 발표해볼 사람? 맨날 롱씨가만 있고 딴 선생님들은 미니스커트인데 되게 촌스러웠어요. 비록 코는 짝지의 코 같지만 목소리 하나는 끝내줍니다. 노래 하나는 잘, 노래 하나는 끝내줘 잘 부르고 심사, 심사는 깨드 깨드 더 안심. 나, 나, 내, 나, 이윤정 양! 참가 번호 15번, 한입대학 음악 교육과의 제작진인 이윤정 양의 노래입니다. 작은 평화 사랑으로 눈에 부실 때 우리의 그림자는 어디 사랑으로 눈에 부실 때 우리의 그림자는 어디 빛을 던지고 떨고 있는데 그대 젊은 날의 사랑을 위해 네 손을 잃지 말아야 해 그대가 밝은 빛으로 내게 다가오던 날 그들의 꿈이 작은 평화 지낸 날은 불안한 바람과 과도감한 두려움의 일도 흐르는 꿈결처럼 아, 조용히, 조용히, 조용히 내 덫을 떠나고 있냐 사랑은 없는 어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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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사라져가네 이리의 어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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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자는 사랑으로 눈에 부실 때 우리의 그림자는 어디 사랑으로 눈에 부실 때 우리의 그림자는 어디 어디선가 또 다른 꽃은 빛을 지고 떠올리고 있는데 무슨 마음으로 행복했을 때 돌아보는 마음이 있을까 가슴이 어디선가 또 다른 꽃의 사랑을 그대가 나를 사랑을 위해 미소를 잃지는 말아야 해 그대가 죽인 빛으로 내게 다가온다 우리들의 꿈은 이 세상의 꿈이 작은 평화 흑링 03.21 00.20 00.07 감사합니다.